시 4개 시 4개 아 얘는 있어 와 이거 화염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화염이 아예 안통하는구나 클락어 클락 다운됐죠 불 버리자 어스 가드도 상황에 따라 쓰고 클락어 클락어 클락다운 3명 다 배웠어요 어차피 마법 안통하는데 다른 마법 깨울 필요 없죠 아 나오자 그렇다고 전령으로 한 놈만 때릴 수는 없잖아 올라가서 두 놈 다 전령하는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형 응 응 Claro 응 다 저의 반입니다 저의 반입니다 안내려간다 이 자식도 안내려가 어떻게 된거죠? 와 안되겠는데 성탄은 그냥 무조건 에? 아 끊었지 끊었지 레지스트는 왜 뜨는거야? 놀래지마 놀래키지마 피, 피 없다 피 채울 시간이 없는데요? 흐흐흐흐흐 피 채울 시간이 없어 클락다운 이중적 벌기전에 우리 뒤진다니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렇지 않나요? 아... 장난아니다 못깬다 이거 아 예예예 티아라로 할게 아니다 아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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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이 약밖에 없어요 피를 안챌수도 없는거고 두번이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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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빨리! 쟤 내의 마지막이라니 내려갔냐? 아... 이거 이중축거려야지 떨어져있는데 니가 걸지 말고 얘는 무조건 전령으로 가자 한 놈 안내려갔어 지금 방금 방금 한 놈 안내려갔어 분명히 나 봤어 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있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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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씨 클락다운 걸자 아 내성때문에요 아 내성때문에요 아 내성때문에요 오오 내려갔다 어 아 오톤이구나 이거 어 아 오톤이구나 이거 저기 얘들아 빨빨빨빨빨빨 사라진다 사라진다 클락업 사라진다 그래 아아아아 뒤짐은 Hammer 아 차라리 얘는 repro-steer lee 위로 같이 올라간게 낫겠네요 잘못 판단했어요 지금 근데 데미지를 주는 방법이 야 나의 방입니다. 일단 버프를 같이 받으려면 올라갈게요. 그게 낫겠죠. 같이 속도가 빠른게 좋잖아? 아니다 아니다. 필락타운 걸자. 아트. 갑시다. 전달해 주세요. 하하하하하 위의 너부터 해야해. 위의 너부터. 됐어요. 이중축 됐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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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다. 하하하하 저의 방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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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다. 실수하지 말자. 도라에다! 아다시의 반전! 이끄어! 이백짜리다. 레즈마, 이끄어! 이끄어! 다른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되나? 이끄어! 이끄어! 아아스, 구동! 안됐어요, 저거? 아니, 근데 데미지를 줄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야? 나 지금 CP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전령 쓸 때마다. 자, 이끄어! 아세요? 이거 무한히 못하겠는데, 근데? 아다시의 반전! 하아... 내 반전! 견뎌다. 그 다음은 bring. 럴.? 우 fury bride. 어, 얘 뭐지? 무한히 걸려있네? 잠깐만요. 지금 충분하죠? 체력 채우자. dimin gelecek. 하아아아... 시작! 진행 Awakening? 이것은 실패 내 아동! 시피가 또 찼어요. 어떻게 된거야? ERRZ이 발전을 시작! 열심히 대결해봐. fears 많이 찰 때가고 안 그럴 때가 있네 애들 빨빨리 클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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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렇게 러쉬 때문에 러쉬 앤 캐시 때문에 가자! 하아... 나의 반이네 아... 큰일나고 풀렸어요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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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거 아니니까 바로 쓰자 이중점 지금 아무도 안하고 있죠 아... 아... 그의 일치 일치 좀 딱 얻다 아... 지금 쯤 걸어야될 것 같은데 2턴에 걸면 늦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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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on ... espa 저의 방안이예요 저의 방안이예요 저의 방안이예요 저의 방안이예요 이제 우리 셋 다 걸린다 저의 방안이예요 저의 방안이예요 저쪽으로 가길 잘했다 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개사기같은 전법이 다 있냐 이제 제로 크리프트 써도 되죠 아 이거 걸 필요 없다고 했지 나의 반이예요 나의 반이예요 아 안돼 안돼 아 지금 지금 있죠 지금 제로 크리프트를 다른 사람이 쓰면 유지되죠 저 누구야 주인공 안하게 되는거지 맞지? 쓰지마라구요 쓰지마라 쓰지마라구 쓰지마라 쓰지마라구 아니 아니 요시아 말고 다른 애로 쓰면 되잖아 아닌가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쓰읍 쓰읍 나의 반입니다. 와우 회전다 자자자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거냐 어이 지금 힘 풀려있는거죠 지금 힘 풀려있네 야 이제 막고 밀려나는거 아니냐 이거 지금 야 이제 막고 밀려나는거 아니냐 이거 지금 너 아직 때리면 안되겠다 쟤는 아니면 위치를 바꾸던가 템펄이 얘한테 쓰면 되는거죠 맞으면 뒤로 밀려나갈거 같은데 클락업 아 너무 신경쓰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언제 또 풀렸어 이거 아 이거 좀 치워봐 힘있고 저거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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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있어. 어서 가게! 아클라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클라가 정말 미쳐버리겠네. 어어. 어우, 다행입니다. 내가 먼저 한다. 내가 지금 그 뭐지 채팅창을 볼 새가 없어 아 예 후 이제 된 건가요? 아 예 내가 이 방이야 제가 이 방이야 맞으면 뒤로 밀려가는 거 맞죠? 지금 보니까 아닌가요? 밀리면 안 될 거 같은데 야 한 놈 그래도 죽겠다 심지어 불 걸렸어 쟤 화상 걸렸어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요? 아 그래 아 안 밀려요? 아 그래 아 아 아 아 와 이 cp 없네 아 이쁬 우리 우리 아 아 아 안 그런데 アーツ、駆動 私の番ですね 私はここで戦闘を想いちをし nai 行くぞ たし、戦闘をしながら、戦闘をもらうさ 合わせ 戦闘をしよう 나의 날이야 나의 날이야 나의 날이야 왜이렇게 쩔이야? 아르트... 구돈... 야아... 나의 반이네 나의 반이네 전략 못쓴다 가자! 확인해 주세요! kin 제발 내려가라 오케이 호호 집 쓸 수 있냐 이거? 아 0이구나 그래 근데 스피드 충분하죠 지금 딜해야겠다 응원 지금 되나요? 어... 5분 모자른데 흐흐흐흐 오 모잘라 아니 그냥 한 대 때리자 아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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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아치니까 제로 아치 쓸게 포르테요? 아 얘 없다 얘 없다 아 포르테 있었지 그래 마법 안통한다 하아 아 제 방이군 아 야 제발 아 잘해버린거 아니야 어차피 마법 쓸때 끊으면 그만 아닙니까 응원 응원 음 좋구만 아 뭐야 끊어졌어 방금? 아 방금 기현해제였구나 아니 구동해제였구나 나의 방이야 나의 방이야 나의 방이야 나의 방이야 나의 방이야 나의 방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저 절대 못 깼어요 이거 이거 엉덩이 아파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치 2준다 이 미친놈들 이 미친놈들 와 흐흐흐흐 천영이 얼마좋길래 이렇게 되는거죠 어우 힘들어 와우 속성치가 7이네 개좋은데요 얘는 헤어지니까 주면 안되고 그쵸 이제 다 빼자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고 나니까 뭔가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애 아 이 끼고 있구나 이거 얘 한개 뭐 끼고 있었지 무섭게라 우와 야 21레벨인데 30 잡았네 어떻게 아휴 아휴 얘 뭐 끼고 있었냐 근데 응? 너 뭐 끼고 있었냐 구덩이네나 구덩이네나 전략 2피 탈툰 아휴 초콜릿 100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고장세 또 많이 모으셨네 다음에 또 킥퓨 이벤트 해볼게요 하하 너의 풍 1개, 지두개 아, 팩토리 아, 팩토리로 그렇게 많이 보여요? 얘 어차피 다 빼야 되지 구독만 끼고 있을게 요렇게 가자 아, 여러분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들, 다들 한마음이었어 어떻게든 깨보려고 저장, 저장 튕기면 줬다니까 에? 이게 뭐지? 설마 평타 범위를 말하는 건가 아, 아츠의 효과 범위? 쓰레기 코치예요 오, 또이네 아, 나잼 이 똑같은 배도 지겹지 않냐? 스포츠, 불성형형자시야 고맙습니다. 아르트, 출동 빨리 껴서 그거 다이아몬드 더스푼트인가 머신인가 그거 빨리 배워야겠다 괜히 옆에도 쳐맞았네 오 더 좋은거야 어? 아 여기 똑같은거네 아까 거기였죠 아 잠깐만 한 놈이 너무 앞에 있다 안 밀려요 1 1 1로 죽인다 아 3으로 죽인다 플란베르카 왜 얘껄 주지 얘 곧 헤어지지 않나요? 얘 같은 거 어 이제 다 먹었다 그만하자 이제 많이 먹었다 그만하자 그만 싸우고 싶다 다시 쉬고 싶어 뭘라? 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길을 얼마나 만들어둔 거야 여긴가? 내가 여기로 올라왔고 아 여기네 아 여기 또 헤맬빨 했네 순간이 착각으로 헤맬빨 했네 또 잉? 저거다 뭐야?